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티웨이 항공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시간인데 찍어볼 거고요 사실 솔직하게 툭 가놓고 이야기 드리면은 제주항공을 제가 이틀인가 찍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같은 항공주에 있고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 리오프닝이거든요 근데 제주항공을 거의 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다 항공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어차피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제주항공을 보여주신 분들은 티웨이 항공 영상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은 티웨이 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저희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은 장전의 주도주와 뉴스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장 끝나면 브리핑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료 추천 종목까지도 저희가 채널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만 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죠 카카오톡 돋보기 검색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채널 추가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로 그냥 티웨이 혹은 티웨이 항공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 드린 장전의 주도주 장전의 주도주라고 하는 게 사실 보통 대부분 뉴스 같은 것들을 장 끝나거나 장전에 탁탁탁 달고 오전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오후장에 이슈를 주목을 받는다거나 그런 종목들이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사실 개인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 뉴스 전이스를 다 모든 것들을 다 필터링 해가지고 챙겨보시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한다고 하셔도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티웨이 항공 오늘 주가 또 올랐죠 3.56%고 사실 이제 어제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양봉 한 번이 더 나올까 혹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패턴 같은 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게 지금 구간을 나눠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캔들을 하나씩 잡아먹고 나오는데 이 양봉을 앞으로 쭉 당겨보면은 다 비슷한 사이즈의 은봉들이 나오는 구간들이에요 그쵸?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이 2,000원 라인부터 2,250원 라인까지 양봉 하나로 그냥 올라갔죠 그 다음에 조정은 당일날 아침에 조정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은봉 하나 먹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라인인 이 세 번째 은봉 그대로 오늘 먹고 살짝 밀리긴 했는데 이걸 뭐 밀렸다고 하기에도 좀 모호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구간 라인 결국에는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티웨이 항공에 있어서 약간 좀 박스권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로 한번 밀고 리오프닝 중국 이슈 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 상방이 시작됐다 라고 할 만한 캔들은 이 12월 22일날 이 캔들입니다 그리고 얘 하나 먹은 다음에 하나 둘 해가지고 지금 3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 없는 라인 이게 이 위쪽 라인은 한번 지지받고 두번 지지받고 세번 지지받고 과거에 한번 슈팅 나올 때 힘 받고 올라갔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은 되게 의미가 없는 자리에요 그쵸? 빵빵빵 뚫려있는 앞 구간에 지금 이 티웨이 항공이 양봉을 뽑아주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라고 저는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보긴 했습니다 왜냐? 가벼운 구간까지는 이왕이면은 대충 먹어놓고 그 다음에 중요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티웨이 항공은 조정 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티웨이 항공을 좀 신규 관점으로 보고 있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거는 사실 막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냥 이 양봉 세 개를 하나로 합쳐도 되고요 아니면 이 첫 번째 양봉을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연속으로 짧은 캔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잡고요 이 절반 라인 잡고 이 절반 이하 구간 이런 자리에서 신규 관점으로 분할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 구간을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통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턴을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서 쉬는 것보다는 확실히 올라가기 직전 라인에 쉬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양봉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윗구리 길이도 어느 정도 딸려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앞 구간도 똑같아요 앞 구간에 이 장대 양봉을 뽑기 전에 이 구간 자체가 박스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한 번에 뚫고 오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매물대 그 다음에 저항, 지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차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호펀드의 힘이나 투신의 힘 기관 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올라온 종목이고 이 정도의 강도가 다시 한번 바로 매도로 전환돼서 이게 역 V자로 해가지고 다시 2천원 향해 내려간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얘네들이 이 정도로 그냥 밑으로 바로 빼버린다 라고 하면은 힘을 이 정도로 쓸 필요가 사실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항공편들은 계속적으로 증편을 하고 있고 운항도 신규노선들이 다시 한번 계속 재개 신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코로나, 중국 코로나로 인해서 끊기고 이랬던 것들을 하나 둘 재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달라진 부분이나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 주가 자체를 지금 하방으로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좀 그럴만한 악재들이 많이 없죠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상황이고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항공주들을 눈여겨보진 않아요 티웨이나 진에어나 제주항공이나 다 결국에는 LCC거든요 저가 항공사입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그렇다고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애들이 명확하게 올라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보다 LCC 애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국, 일본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항공사들이 LC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물론 그 안에서 진에어나 티웨이나 제주항공이나 일부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티웨이 항공이 어떻게 보면 LCC 중에서는 대장급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CC 항공을 본다고 하면 티웨이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나마 좀 메리트가 가장 있다고 보여지고 구간은 분할로만 들어가면 이 구간 안에서 위에서 한번 잡고 아래에서 한번 잡고 혹은 중간 밑에서만 들어간다거나 이런 관점 다 괜찮습니다 다만 원큐로 몰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좀 분할의 관점은 철저하게 내가 잡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 티웨이 항공은 지금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지금 관점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 거기다가 그렇다고 티웨이 항공이 배당을 주겠습니까 항공사들은 지금 배당을 줄 여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락과 그렇게 크게 민감한 반응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이나 내일모레 한 이틀 정도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놓고 본다고 하면 하루짜리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식이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에 조정이든 이틀에 조정이든 중요한 거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시도를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조정 하루이틀 하루 더 나오고 한다고 해가지고 멘탈 나가고 마인드 흔들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티웨이 항공은 시장 대비 좀 굉장히 강세의 종목이라는 거 이것만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구간은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 안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거 이 정도만 딱 참고하시고 내일은 다시 한번 또 조정 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드리고 채널 추가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티웨이 항공을 들고 있는데 얘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시장에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어떤 정보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부족한 게 결국 정보력이고 어떤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평상시에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메시지 티웨이 항공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들 조금이나마 갈증 느꼈던 부분들 저희가 좀 채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